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 화학양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화학양론 그러면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되게 잘해요, 자신 있어요 이런 단원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양론, 양적관계를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단원이거든요 뭐 어렵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아마 뭐 산념기도 할 거고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전기화학이라든지 그에 앞서서 뭐 화학평역 뭐 반응속도는 뭐 그냥 단순 계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이 정도 여기서는 여러가지 양적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특히 이제 이 산념기는 또 얘랑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 얘랑도 연결되는데 사실 양적관계를 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양적관계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단원들이 다 뭐냐면 더 너람하게 연력학 이런 거랑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 까다롭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원들이 어려운 것은 뭐 산념기가 뭔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양적관계를 따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론들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게 해보니까 양론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 자체는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중요한 건데 그냥 기본적인 걸 쉽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뭐 개수를 쭉 했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양적관계를 따질 때 이 젤리가 도대체 질량이 얼마인지를 내가 잴 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질량이 젤리 1은 5.1 2는 5.2 3은 5.0 이렇게 쭉 잰 거죠 평균 질량을 구해낸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젤리의 개수를 알면 이렇게 평균을 알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젤리를 몇 개가 있는지 알면 질량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됐죠 그다음에 뭐 이제 전체 질량을 재서 개수를 세보면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맞게 쓰면 되겠죠 자 원자의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어터밍 메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양적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이러한 원자의 질량 원자량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 자 일단 현대의 원자의 질량 체계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표준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제 탄소라고 하는 것은 612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613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14짜리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12짜리를 한다 이거죠 우리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진 애들을 뭐라 하냐면 동의 원소라 하죠 동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원자 번호 같고 질량수 다른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라 하냐면 여기 보니까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질량수 12인 탄소의 질량을 제가 그냥 1이라 해볼게요 1 그냥 1.00에다 해볼까 1.00에다 실제 그렇지 않은데 해볼까 그러면 1.00에다 했을 때 2배 모으면 얼마예요 2.00이죠 어떤 단위를 쓸 수 없어요 자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요 펜이 하나 있어요 요 펜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질량이 있겠죠 얼마가 질량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야 넌 앞으로 너 그냥 1.00이라 하자 됐나요 그러면 얘보다 2배가 무거운 애들은 뭐라 하면 돼요 너는 상대적 질량이라 이렇게 20여 년에 하면 돼요 즉 뭐냐면 제가 써놓은 요런 값들 있죠 요런 값들은 다 상대적 질량을 쓴 거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제가 지금 쓴 것은 다 상대적 질량을 썼다 그럼 요 펜 하나가 실제 질량이 있겠지 실제 질량을 제가 5g이라고 할게요 5.00g 그럼 얘는 몇 g이에요 10.0g이겠지 그럼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돼요 어떤 수를 곱하면 돼요 됐나요 그럼 얘는 5.00g이 될 것이고 얘는 10.0g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애들은 뭐였냐면 상대적 질량이고요 요 값들은 뭐예요 실제 질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대적 질량에다가 어떤 팩터를 곱해주면 어떤 팩터를 곱해주게 되면 결계는 실제 질량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어떻게 잡냐면 질량수가 12인 놈의 상대적 질량을 얼마로 잡냐면 12.00으로 기준을 잡아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 질량이고요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있을 거예요 됐나요 얘가 어디서 쓰냐면 얘를 12.0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옆에다 이렇게 붙여쓰게 우리 왜 여기다 이렇게 바로 벽혔으면 곱하기의 의미를 담고 있죠 쓸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몰개 의 실제 질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갯수가 1몰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U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12.00U 됐죠? 또는 AMU라 하기도 해요 참고로 예전에는 이제 이 중달책에도 AM을 썼는데 요즘에 U라고 써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AMU는 Atomic Mass Unit이에요 여기 보면은 Atomic Mass Unit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6.0이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사실은 퍼개죠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퍼개예요 한개당 그런데 Avogadro 수에 해당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몰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개개는 지워지고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게 12.00 그람퍼몰이 나왔다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U라는 값이 얼마인 거 안다는 거야 그쵸? 이 U라는 값 얼마예요 그러면 바로 1g을 Avogadro 숫자인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눈 값이 바로 1U가 되는 거예요